이제 가을이 됐는데, 저기 수업 와서 목도리에 오니까 너무나 안 오지네요 감사합니다 보기에는 이 뼈 한입이 태어난 용량을 딱 이룬을 받았lean서 기쁠데요 이 뼈 그만hem 이 뼈는 이 뼈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선호야, 특성식 오자, 오자 먹을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파스타 고깃집을 제가 먹을때 먹을 수가 없어요 오자 파이피쉬 파이피쉬 언어를 좀 만들어 볼까 언어 위에 아저씨 아저씨 추열이 좀 되는데 아저씨 오늘은 새우가 나왔네요 어? 새우, 새우 지난번에는 새우가 아니라 딴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도 새우 먹었던거 생각이 났어요 새우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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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저씨